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미지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뉴스 미국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굉장히 잘 갔습니다. 5.34%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험 인슈런스 가입 등록자 수가 늘은 중국 쪽 고재 지금 보이시죠? 중국 쪽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찾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저러한 지표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는 반응하게 됐고요. 물론 오늘 저 중국 쪽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만은 아니죠. 시장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 ppi가 ppi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주는 좋게 나오면서 낮게 나왔죠. 그래서 연준으로 하여금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심어주는 지표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시장도 좋았고 테슬라의 중국 쪽 지표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테슬라의 5분봉 차트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쭉 우상향하는 정말 아름다운 차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그렇듯이 ppi보다 더 중요한 것은 cpi죠. 내일 발표되는 cpi 또 발표에 따라서 언제든 오늘 올린 것을 다 퇴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보스틱 총재 아시죠? 애틀란타 연방 총재인데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전까지는 지표를 좀 더 확인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인하했다가 만약에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이 와서 또 토해내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때서야 다시금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진짜 안 좋은 거다. 사실 연준이 굉장히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금리 인하했다가 다시금 겨우 눌러놨던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되면 그러면 다시금 그 명분도 없고 이건 욕대로 처먹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러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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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자 보스틱 이 분의 이야기도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겠죠. 좀 전에 전해드렸죠. 오늘 PPI 물가 둔화의 금리가 0.5% 인하 확률이 55%인데요. 이 소식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들은 2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S&P500은 7월 경신했던 사상 최고가인 5%를 채 남겨두지 않았고요. 소규모 기업에 있던 러셀 2000은 1.6% 상승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뭐 딱 해서 여기 보면 빈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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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빈비즈 항상 직관적으로 보는 그렇죠 보이시죠? 여기서 러셀 2000까지 요즘 크롬에 하도 버거가 있어서 제가 보이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막판에 조금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4대 지수 다운은 플러스 1.04 나스닥은 플러스 2.43 S&P500은 플러스 1.68 러셀 리처는 플러스 1.65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월마트 이번 주에 어닝 발표했는데 월마트 상당히 못 갔어요. 보이시죠? 월마트 못 갔고 기름 유가 못 갔고 잔슬렌 잔슬 이 3개 빼고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물론 치폴레 못 갔죠. 그리고 스타벅스는 날라갔죠. 이 소식은 제가 이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마이클 제임스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핵심 PPI 수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으며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CPI가 발표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포인트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센스티브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센스티브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죠. 어떤 때는 CPI 발표가 나와도 이게 뭐 시장이 시큰둥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CPI 발표가 막 날라갈 때가 있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실업상 청구건수 발표되자마자 무슨 FOMC 금리 발표한 것처럼 시장이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심지어 FOMC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시장이 시큰둥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혹자들은 그런 거 보면 에이 뭐 이제 PPI 별루네 CPI 별루네 뭐 FOMC 별루네 그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의 지금 안정적이냐 요즘처럼 굉장히 민감하냐 요즘은 정말 민감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 경제지표에 지금 시장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오늘 이 보스틱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괜히 금리 인하했다가 또 오르면 다시 되게 안 좋으니까 좀 더 경제지표를 보고 싶다. 시장은 지금 100만 퍼센트 9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100만 퍼센트지만 마지막에 0.0001% 해가지고 다음 달에 금리 동결을 또 할 수도 있었거든요. 거기다 전쟁 크게 터지고 난리 부르스 치면 네 금리 인상도 할 수가 있겠죠. 0.0001% 그렇게 될 때는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우리 모두가 더 집중 집중 또 집중해야 됩니다. 일단 열가의 트레이더들은 현재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을 55%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 전까지 60% 넘었거든요. 이는 PPI 보고서 이전에 50% 미만에서 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50%였는데 55% 살짝 올라갔거든요. 전날 증시는 혼조세로 보았권을 보였고요. 경제지표는 엇갈렸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지난주에 극심한 부침을 겪은 직후였죠. 이날 S&P500이 11개 업종 가운데 정보기술과 소비자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에너지주는 보시다시피 육가 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참 어렵죠. 전쟁 때문에 육가가 치솟았는데 하루 만에 또 꺾였어요. 오페크가 올해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중동 분쟁 심화로 인한 공급 리스크 우려가 완화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완화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육가의 흐름은 잘 들으세요. 전쟁 이슈보다는 세계 경제 침체의 여부에 따라 더 민감하게 좌우한다. 육가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무엇이 더 강력한 키워드인가를 늘 잡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에게 갔지만 오늘 밤에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갖다 로켓을 쏘고 이스라엘이 그걸 막지 못하고 이스라엘 수도가 생각이 안 나네요. 베들레임인가. 아무튼 아이언돔 다 뚫고 박살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폭락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번 주 시장을 누르는 강력한 키워드라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스타벅스는 치폴레의 CEO가 치폴레의 CEO가 스타벅스로 오기로 했다라고는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보면서 SBUX죠. 24.50% 와우 95.90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어닝 발표 위에 수복 물린 분들한테 제가 수복은 손절하는 종목 아니다. 수복도 손절 그러니까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손절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손절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M7은 손절하면 안 되죠. 그리고 코스코 치폴레 스타벅스 이런 걸 손절한다? 아휴 그거는 아니지. 저는 조금 더 자비를 베풀어서 나이키까지 포함시켜 드릴게요. 사서 물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절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보다 더 강력한 커피 브랜드가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합시다. 그러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중국 내에서 스타벅스가 퇴출된다거나 뭐 그런다고 합시다. 생각해봐야겠죠. 미국 내에서 스타벅스에 커피를 먹고 사람들이 뭐 갑자기 내사상태에 빠졌다더라. 이런 그러면 좀 손절해야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벌써 보십시오. 핀비지에서 보이는 스타벅스는 쌍바닥을 확인시켜주겠잖아요. 멀티풀 발음을 확인시켜줬잖아요. 지지나 한 번 어닝 때 여기 이번에도 여기 그리고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볼까요? 과연 치폴레 CEO 치폴레 CEO 브라이언 니콜이 스타벅스에 온다는 사실을 정말 정말 그냥 저기 밑에 있는 직원들 말고 인사이더들 핵심 임원들은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벌써 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좀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저거는 진짜 그렇죠. 홈디퍼 오늘도 워딩 발표했죠. 팀장님 소신껏 말하세요. 왜 말하다가 주물주물해. 오케이 말할게요. 그러니까 저건 알고 있는 사람은 알았다는 얘기야. 알고 있는 사람은 알았다는 얘기야 저거는. 왜 몰랐겠어. 그럼 저 CEO의 가족들 몰랐겠어요. 입조심을 시켰겠지. 다 알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그거를 돈 주고 살 만한 정보도 없고 우리는 뭐 그 모르잖아. 하지만 차트는 그 안에 이미 이미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다? 그게 선반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는 주식이 걸어온 발차치와 흔적이라는 거죠. 거인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거든.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셔서 빨리 멤버십 밑에 공부방 들어오시라고요. 이번 시즌 5부터는 보다 강력한 차트 공부에 들어갈 거거든요. 시즌 2, 3 기억하세요. 보다 강력한 차트 공부. 차트 속에 숨은 심리를 읽어내면서 우리가 정교한 매수 타점, 종목 선정,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들어갈 거니까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20일. 인터뷰합니다. 홈디퍼는 손실을 만회하고 1.2%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연간 수익이 감소하고 연간 유사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한 것 치고는 오늘 주가가 잘 선방해졌습니다. 1.23%에서 350점 공치를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보면서 조금 불안한 게 홈디퍼는 괜찮았는데 월마트였어요. 월마트는 이 녀석들은 언행 발표도 안 했는데 왜 그려? 오늘 같은 장이에요. 가져와야지. 그렇죠? 월마트가 홈디퍼보다 여러분 월마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월마트가 언행을 미스한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진짜 생각하기 싫습니다. 반도체주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요. 오늘도 엔비디아 몇 프로 갔죠?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6.53%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몰린 분들한테도 그냥 호흡 길게 보고 엔비디아 손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그러라고 그랬어요? 손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손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엔비디아 손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2로 시작하는 우리 기법대로 여기 들어간 우리 학생들 꽤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언행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 오를 거다. 벌써 26% 수익 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멤버십에 들어오시라니까요. 오늘은 뉴스 끝날 때마다 계속 꽂을 거야. 그래도 안 넘어와? 계속 꽂아야지. 들어오세요. 후회 안 한다니까. 중국 하웨이가 이르면 10월에 자체 AI 반도체를 추라할 것이란 보도. 여러분 이 중국 놈들 하웨이 얼마든지 만들라 그래. 너네들이 엔비디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네들이 엔비디아 AMD 반도체 집 산 거를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였을까? 드립다 갔다 뺏겨서 또 뭐라고 만들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만들어보라니까. 그걸 만들어봐. 이번에 갑자기 열이 확 받네. 열 좀 낼게요. 한국에서 벤츠 불나가지고 날리잖아요. 배터리 제조사 밝히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못 밝히고 있다가 현대 기아 BMW를 밝히니까 할 수 없이 벤츠가 밝혔어. 그랬더니 세상에 70, 80%가 중국산 배터리? 이런 한마디 막 이 짱개 같은 확 그냥 전세계를 불바다로 만드는 아무튼 중국 놈들 그게 문제라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국 애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쟤네들은 중국 애들은 기술의 문제 좀 더 흥분할게요. 중국 애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요. 뭐의 문제냐면 양심의 문제야. 양심의. 양심의 문제라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에도 정말 많이 살아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물론 착한 중국분들도 알아요. 살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차이니스들이 뭐가 문제냐면 특히 산책 나가보면 요즘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비싼 짐 끌은 거야. 어쩜 그렇게 매너가 없니? 사람들이 옆에 있든 없든 얘네들은 전화기를 그냥 스피커폰으로 생활화하대. 귀에다가 안 돼. 귀에다가 안 되고 그냥 그냥 옆에 왕샤방 짬뽕 짜장 좋아. 진짜 운전은 또 얼마나 진애들이 이렇게 사고 나면 멱살 잡고 싸우다가 폴리스한테 혼나고 왜 그러는 거니? 근데 그게 걔네들의 문화예요. 생활 수준이 낮은 거지.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지. 졸부들이지. 졸부들. 돈 많다고 막 금딱지 붙이고 뭐하고 하지만 돈 쓰는 거 보세요. 진애들밖에 안 써. 이 전세계의 불쌍한 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폭넓은 정말 그 후원을 하고 살고 있는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 슈퍼리치 오블리스 오블리스 말도 헷갈려. 이런 멋진 말을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는 중국의 갓부들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냐고 나와보라고 해. 몇 명이 있냐니까 없잖아. 조금 있겠지.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로 세계 강국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후세들이 배워요.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안 된다니까. 쫄딱 망해라. 망하면 안 되지만 망해라.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또 망하면 안 되지.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바로 치폴레 CEO였다가 이번에 스타벅스 CEO로 온 브라이언 니콜. 우리가 여러분 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CEO 한 명 바뀐다고 스타벅스가 바로 매출이 급등할까? 저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치폴레도 많이 내렸죠. 아니 CEO가 바뀐다고 치폴레가 저렇게 폭락할 일일까? 저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 좀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치폴레가 오늘 확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아니에요. 항상 지지되는 거 보고 잡는 거고 정말 물렸다가 오늘 스타벅스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그냥 탈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탈출했는데 계속한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욕심과 그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주식 투자는 마음이 편안하게 주식 투자는 냉철한 이성과 제가 좀 가라앉히죠. 이렇게 가라앉혔죠. 냉철한 제가 뭐 저 저 친구를 저 CEO를 제가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보죠. 죽었다가 돌아온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부활해가지고 애플로 애플에 다시 CEO로 들어온다고 해도 애플이 20% 갈 것 같아요. 못 가지. 근데 어떻게 스타벅스가 저렇게 가. 저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투기적 자본이 함께 들어간 거죠. 제 말은 그렇게 들어왔을 때 빨리 빠져나오라 이거죠. 이제부터 계속 간다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좀 이러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투자를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해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뭐냐면 미국도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사실 실업률도 아니고 고용도 아니고 미국의 가장 큰 위기가 소비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채요. 부채. 빚이 지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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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위기거든요. GM, 제너럴 모터스. GM이 결국 중국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100기 등거죠. 100기 등거죠. 피치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A 플러스에서 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봐준 것 같아요. 보통 전쟁하는 나라들은 A에서 한 C 정도로 줘야 되는데 그렇죠? 가성비가 가빈 중국의 샤오미폰이 일단은 남미, 일본, 인도 이런 데서 더 잘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옛날부터 싸구려 폰들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애플 애플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좀 가져가도 될까요? 너무 많이 선반영돼가지고 오페크가 중국 감소의 석유 수요 전망을 낮췄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던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강등은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전쟁 이후부터 3대 평가사가 모두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CNBC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언론조사를 했더니 경기침체 지금 경기침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5.9명이었답니다. 지금 그런데 저거는 여론조사에 임한 사람들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경기침체라고 얘기를 하죠. 경기침체라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을 저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이 진짜 빚이 많거든요. 5경에 5경 감도 안 와 5경 그런데도 헤리스와 프럼프는 계속해서 포포리즘 공약에 대한 경쟁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일단 되고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 이후에 미국 경제는 하락한다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미국 경제는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 장으로 대응하기 힘들 장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주노루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위기관리 능력에 위기관리 능력에 참으로 뛰어난 채널이죠. 그렇죠? 잃지 않는 투자에 참으로 뛰어난 채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주노루가 함께 구독하시고 멤버십 드시고 어저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담이 있었잖아요.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뭔가 일단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설수에 좀 오르고 있는데 어제 일론을 상대로 소셜미디어에서 대담을 한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상대인 카메라 하리스 부통령을 향한 마론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하리스를 공격하다 갑자기 칭찬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 대통령 2시간 동안 일론과 대화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기술적인 문제로 40여 분간 지연됐죠.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했던 진짜 디더스 공격 받았다가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케이 좋다 이거야 진짜 디더스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럼 디더스 공격이 올 거를 예상을 못했냐 이거야 준비하라 이거야 여러분한테 얘기 아니라 일론한테 대비했어야지 그래가지고 화성 가겠어 특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동의를 하며 어리석은 일일 거야 라고 얘기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끔찍하다고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지금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임승차 운운하며 비판하다 갑자기 해리스 부통령이 외모는 뛰어나 하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타임지에서 해리스 부통령 사진을 봤다며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같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타임지는 해리스 부통령 최신호 표지 모델로 선정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측이 전개하는 2024 대선 캠페인 과 관련해 현대 정치 역사상 가장 빠른 분위기 변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해리스 부통령 를 칭찬한 타임지 기사인데도 그 표지 사진을 언급하며 극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엄청난 반전이었죠.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외모가 자신의 위대한 영부인 멜라니아와 매우 닮았다는 말까지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약간 저 노인나가 미쳤나 머스크 시위원은 매우 어색한 웃음 감이 그렇죠 라고 절제된 대답으로 맞장구 치면서 상황을 피해 머스크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면서 카메라를 카밀라라고 부르면서 타임지 표지는 카밀라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카밀라는 아름다운 여성이고 그걸로 끝내자고 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만든 어색한 분위기를 자기 스스로 마무리 지었죠. 해리스 부통령을 비난하다 갑자기 외모 칭찬을 하고 그러다가 카밀라라고 부르는 등 횡설수성한 트럼프 전 대통령 모습에 엑스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는 상대에 대한 조롱이라는 분석과 나이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능력장애 인지능력장애 또 나왔어 와 인지능력장애 자 여러분 9월 10일 날 해리스와의 한판이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TV토론에서 어저께와 같은 실수를 트럼프가 한다 게임오버 게임오버 진짜 게임오버입니다 실수하면 안됩니다 바이든과 3살 차이밖에 안나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시 착각했는데 해리스 부통령과 지금 러닝메이트 있잖아요 부통령 후보 나이가 동갑이에요 비주얼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동갑이라니까 우리 남자회원들 관리합시다 우리 관리 안하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돼요 보고 계시는 핀비즈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항상 제일 그날 제일 많이 간 종목 나오잖아요 ELWS VEV CXAI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저희 미주노를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데이트레이딩 종목으로 그리고 매수타점 잡는 법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친절하게 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고 떠먹여주기도 하고 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고 여러분이 왜 저희 미주노를 가입하셔야 되는지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꼬시는데도 안 넘어와 대박 존경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